차도를 막아서는 순찰차 옆으로 소형 탑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험한 도주를 계속하는 탑차. 순찰차 3대가 둘러싸며 추격전이 끝나는 듯 싶었지만 이번엔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 A씨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의정부시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15분 뒤엔 양주시, 다시 45분 뒤인 새벽 1시 50분쯤엔 포천시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환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기 시작했고 1시간 정도 지난 새벽 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흥분의 횡설수설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상대로는 마약 검사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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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